펜리 학생의 관 엔지니어 통신교란 허브 북쪽 폭팔물 거의 비슷한거 같은데? 오늘 하단거랑 엔지니어 랑장에서 유치장 네 영화가 뭐지 저거? 아비손인가? 영화감상좀 할까요? 공포영화를 틀어놨네 공포영화를 틀어놨네 엔지니어 오케이 설창 열쇠에 위치하긴 설창 열쇠에 위치하긴 어 나왔다 최대한 보호하기로 합폭맨만 잘 맞으면 될까요 합폭맨만 잘 맞으면 될까요? 가랏 왠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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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니어 음 그러게요 이게 엔지니어가 너무 약하니까 엔지니어가 너무 약하네요 피가 금방 빠지던데 엔지니어 보호를 잘해야 겠다 오늘 한시간 빨리 제가 한시간 빨리 방송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 여기 좀 위험한데 뒤쪽에서 많이 튀어 놓으라구요 이쪽으로 뭐 해야돼 오 한 발 다 죽었어 야 혼자 움직이지 마 아직 못 죽였어 오 됐다 오케이 어 피 달았어 아 쟤 오케이 방송 틀면 발주 넣었는데 그럼 한시간 빨리 발주해야되 아 쟤 피 달았네 또 어떡하지 음 F&M님 어서오세요 내일 방송시간과 발주시간을 맞추시는군요 잠깐 아 쟤 나왔다 아 아 하야미 오케이 제발 가만히 야 죽어만 돼 엔지니아 오케 오 뭐지 300만 무슨 데미에 300만이 뜬거지 미탄발사기가 300만이 뜨나 오케 완료 빨리 끝나네요 급조 폭발물 단말기 북쪽 안뜰 JTF 장교수색 그 다음에 디비전이 불친절해서 그런 옵션같은걸 참 알려주는게 많아요 그죠 옵션에 보면은 시간되신데 옵션같은거 한번 보시면은 신기한거 많아요 어 뭐야 이 잔나게 여기서 어 쟤던님 어서오세요 사상자 추가 수색 왠지 2층에 있을거 같은데 이베큐에이션 뭐야 어 뭐야 어 어 바뀌었다 어 화물이 바뀌었어요 어 또 바뀐다 패스포트 인포메이션 오오 디테일한데 뭔가 여기도 추머있는 방이 있을거 같은데 일단 여기 통신장치 글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이거 벗어있는거 봐요. 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? 엄청 잔인한 거 같은데 이거? 이거 19분 게임인가? 이거 19분 게임인가? 와 이거 잔인한데? 아 얘 피를 따라가는 거였나보네요. 스포츠바에서 서버 단말기 수색. 스포츠바. 공복게임. 네 어서오세요. 째드래거님. 와 저거 무서운데? 게임이라서 실제로 저걸 봤다고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살인사건 안 나? 어서오십시오. 나이스. 포츠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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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빨리 얻어서 실험을 해 보도록 하죠 스포츠 바를 찾아라 시간 지나면 다 알려주네요 못찾으면 시간 지나면 다 위치를 알려주네 스포츠 바를 찾아라 그uchi 사은 이 길을 속에 나의 포탄맛을 받아라 어 죽었다 쟤 안돼 던지지마 어디서 하연병을 던지려고 꼼잡고 있어 오케이 뭐야 햄버 맨이다 꾸준히 앉아 꾸준히 원해 진짜 뭘 하는거야 오케이 이쪽에 하나? 안돼 꺼지지마 아 하얀 너무 싫다 진짜 어? 아 뛰어난 소리가 들렸는데 아 던졌네 결국 어디서 던진거지 오케이 완료 커피숍에서 서버 단말기 수색 커피숍? 커피숍 아까 거기 있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고양이 음식 아 군접 거리 유지 아 갓 아 사방에서 오네 위에 오 쏘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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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피 얼마 안달았네 다행이다 팡팡팡 팡팡팡 아 저다식 진짜 오 드라이즈 아 위에서 진짜 어 뭐야 이거 이번엔 실버네 너도 버튼 다 벗겨주지 오켓 근데 이거 혼자 하기 은근히 빡사네 그냥 돌수워 세팅으로 하면 쉬울 것 같긴 한데 강당에서 급조 폭발물 위치하긴 강당이 어디야 발견은? 시간 안에 이걸 확보야되네 일단 캐스터 완료부터 B 이게 어디야 30초 퍼뜨려 안 나오네 아 진짜야 음 말이 줄 것 같아요 잡폭맨도 있고 망치듯 놈도 따라오고 단말기 방어 얘들 왜 불타고 있는가 화상에 죽었다 아 제발 하얀 아 쟤가 만지면 다시 돌아오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자식들이 어? 이게 어딨어 아 어? 이 자식들 겁나 만지네 흐흐흐 아 또 만졌어 30초 꽤 널널하네 오케이 20초 더 버티면 돼 어 됐다 끝났다 오케이 시스템 리부티드 시스템 디스아ーム 터미널 인페디게드 에이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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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세렉티드 에이전트 클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애들 왜 이렇게 다 아니 저기 올라갈 수 있네? 나도 올라갈래 그러게요 애들이 너무 사방에는 오네 파랑 빨간 녹색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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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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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가? 마지막 강당에서 아웃테스트 활동 수색 여기 커피숍이고 땄다 금방 어? 아 아 면역이네 공포 공포랑 어파 공포랑 어파 유력화 아, 슈파함 아네 아, 슈파함 아니라 슈파함 출엘은 피가 안되나? 아 오케이 바위 한면만 그러면은 잠시 실험을 좀 해보죠 음 불타랩 불타랩 나 쩔줍냐구 아 안 돼 움직이면 안되잖아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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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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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언틀에 일단 퍼뜨리고 일단 쫄드 부터 아 지금이다 어 하얀색 피 많이다네요 뭐든지 하얀색으로만 피가 다나보네 어 쟤 하얀색 당했다 아이라이드 올드인 조사 완료 내배당 잠금 해제 아래에 있네 아 여기 아니 얘 여기서 뭐해 야 아 여기서 다이아몬드 백이 나오나요 다 왔다 오우 멋있는데 그러면 아 아 아 감사합니다.